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0년 6월 학평 10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, 보니까요. 3분의 x 플러스 y는 4분의 y 플러스 z는 5분의 z 플러스 x 아하이! 3개가 서로 같다라고 나와있죠? 이거 중요한 겁니다. 그냥 얘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 게 하나 있죠? 떠올랐을 거라고 믿을게요. 그때, 음, 요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있네요. 자, 그럼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풀거냐면요. 잘 보셔야 될 게 요런 관계식이 나왔잖아. 3개가 서로 같은. 그러면 우리가 마법의 상수 누구를 떠올려야 되는 거야? k를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. 이 3개의 결과는 아, 한 값으로 고정이 돼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마법의 상수 k를 붙여보자고요. 3분의 x 플러스 y는 4분의 y 플러스 z는 5분의 z 플러스 x가 될 거고요. 그 결과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, 일정한 값 k가 나온다는 거잖아. 어떠한 한 값이. 자, 그래서 는 k라는 녀석을 만들어주는 게 이 문제의 시작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으로 우리가 식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, 요런 식들을 만들 수 있겠지. x 플러스 y는 3k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거고요. 양쪽에 4를 곱해서 y 플러스 z는 4k라는 식. 마지막 5를 곱해서 z 플러스 x는 5k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짜라랏. 몇 개의 식을 만들었어요? 3개의 식을 만들었죠. 그럼 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, 얘를 싹 다 더해주는 거예요. 그럼 다 더하니까요. x, x, y, y, z, z. 좌변에는 x, y, z가 몇 개씩 나와요? 두 개씩 나오겠죠. 그래서 얘를 더한 결과는, 2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나올 거고요. 우별을 싹 다 더하니까 몇 개의? 12k가 나오겠죠. 그럼 양쪽을 2로 나누면,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녀석은 6k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. 자, 여기서 끝이 아니야. 잘 봐야 될 게. 잘 봐. x 플러스 y가 얼마였어요? 3k였어요. 그러니까 x 플러스 y를 여기에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. 3k를. 그럼 3k 플러스 z는 6k잖아. 이해됐죠? 3k 플러스 z는 6k니까, z는 몇 k가 되는 거야? z는 3k가 나온다는 거죠. 이런 방법으로 반복하는 것뿐입니다. 자, 다시 한번. y 플러스 z는 4k잖아요. y 플러스 z 대신에 대입을 하니까, x는 몇 k가 돼야 돼요? x는 2k가 나와야 되겠죠.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녀석. z 플러스 x는 5k라는 녀석도 대입을 하니까, z랑 x돼서 5k니까, y는 누가 돼야 돼요? y는 k라는 녀석이 돼야 되겠죠. 자, 끝났습니다. x, y, z를요. 한 문자에 대해서 만들어줬어요.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죠?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를 한번 보자고요. 문제에서 구하라는 녀석은,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분의, x, y, 마이너스 y, z, 마이너스 z, x잖아요. 우리가 다 구해놨지, 한 문자로. 걔를 그대로 여기 식에 싹 다 대입을 해버리면, 정답이 나올 거라고요. 싹 다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. x제곱, x는 2k였으니까, 4k제곱이 될 거고, 플러스 y제곱, k제곱이 될 거고요. z제곱, z는 3k니까, 9k제곱. 분의, xy네요. xy 곱하니까, 2k제곱이 될 거고요. 마이너스 y제트죠? y랑 z 하니까, 마이너스 3k제곱. 마이너스 zx, 두 개 곱하니까, 마이너스 6k제곱. 이런 식 나타낼 수 있겠지. 자, 그럼 얘를 계산 빨리 하니까요. 14k제곱 분의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6이니까, 마이너스 7k제곱. 끝났네요. k제곱, k제곱 약분 되고요. 14랑 7 약분 되니까, 정답은,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요. 어려운 거 아닙니다. 맨날 나오는 지긋지긋한 형태고요. 딱 이거 하나야. 마법의 상수 누구를? k를 잡을 거라는 생각을 하냐, 못하냐. 그럼 얘를 k로 잡고 나서, 이러한 식을 만들었을 때, 이 식을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. xyz를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냐. 그 부분에 관해서, 첫 번째 단계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, 두 번째부터는 대인만 한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. 이 첫 번째 단계에 중점을 둔 상태로,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답은,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네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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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